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세계사 옛날 이야기 재밌잖아 아 재밌죠 정말 썬킴이 잘해 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출발하죠 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울 자 거침없는 세계사 코너를 들으실 때는요 꼭 로그인하고 들으세요 왜요 조회수 좀 올라가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 본인이 잘할 생각이야 조회수 안 나오면 남탓하고 조회수 잘 나오면 내덕이라고 그러고 아 그게 아니라 내용은 정말 충실한데 왜 그냥 이번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냐고 로그인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정말 정말 내실 있는 내용으로 한번 승부 봅시다 아이 일단은 총선 전까지는 그쪽을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돼 그쪽 외부 조건으로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아 형님 재밌으면 또 봐야 재밌으면 다 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국내 정치가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를 수입을 해온다 네 누굴 수입을 할 것 같아요 혹시는 다른 나라 원수를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면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아니 이거 현재 이렇게 돌아가신 분 포함해가지고 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어 누구 누가 있을까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크린스만 누구 누구 크린스만 수입했다 망한 거를 모르겠네요 국제상으로 형진씨는 아 저도 딱 얘기하려니까 모르겠네 오 책에 봐라 갑니다 그러면 책에 봐라 자 그 일본인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대통령으로 앉힌 나라가 있어요 일본인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대통령으로 앉힌 나라가 있어요 있어 국내 정치면 큰일 난다 형 우리나라면 큰일 나지 당일 약간 이거 큰일 나겠다 실제로 이 일본인이 여기서 일본인이 아닌 일본 출신이 이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10년 동안 했어요 어 바로 남의 페루 이야기 아 페루입니까 어우 깜짝아 페루 이게 무슨 은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큰일 나지 진짜요 페루로 갑니다 페루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그게 왜 이렇게 대통령 자주 바뀌어요 페루가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이 6번씩 바뀐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바뀌어요 6개월에 6번이요 그러니까 최소 가장 짧았던 것이 6시간 아니 당번도 그렇게는 안 바꾸는데요 당번 지금 그 몇 년 전이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이 6시간이었어요 그걸 왜 뽑았어 오늘부터 저는 페루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 다음 6시간 동안 6시간 후에 퇴위 이걸 만든 사람이 이 일본인이에요 아 아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야 문화를 만들면 문화야? 그게 시스템이야? 뭐야? 그러니까 뭐하든지 약간 범죄든지 뭐하든지 간에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해보면 쉽잖아 다음 년이면 그래서 수 틀리면 국회 예산 수 틀리면 끌어내리는 이런 전통을 만든 전통이라기보단 이런 제도구나 트렌드를 만든 사람 소개를 좀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보죠 자 일단은 그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마리아 루스호 1872년에 있었던 일이 네 어 그때는 남미가 대부분 다 스페인식 면제였다가 독립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탕수수 농장들을 운영을 했어 네 근데 이거 사탕수수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당뇨병도 얘기 나온 김에 아니 밖으로 세지 말고 안 세 안 세 이거 관련되어 있어 지금 그 우리가 먹는 설탕 대부분 거의 100%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 알죠 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요? 예 어떻게 했는데 사탕수수를 압축해가지고 액을 뽑아 뽑아 응 액을 액을 뽑아 액체를 뽑아서 짜잖아 짜자 그 다음에 짠 그 액을 어 햇빛에 발려 액을 가열해 가열해 오케이 조려 조려 조려서 굳어지면 굳어지면 분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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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때려 마시고 왜요? 대박 그러니까 일단 사탕수수가요 이게 키가 4m가 높아 4m 보다 높아 이게 키가 사탕수수를 일단 이제 재배를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칼로 아주 잘게 썰어 아주 잘게 썬 다음에 이거를 가만히 넣고 끓여요 지금도 그래 끓여가지고 계속 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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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면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가 돼요 조청이죠 조청 조청은 아니지 그렇지 단밀이라고 하는데 조청이죠 지금 그 설탕공장 공장 가면 이 단밀 과정에서 투명한 유리에다가 단밀을 묻혀서 봐요 이렇게요 기술자가 이 정도 점액에 이 정도 색깔이면 됐다 결정을 내려 이거를 끈적끈적한 당미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뱅 돌려요 그러면 액체와 고체가 분리가 돼요 이 분열이 된 분리가 된 것을 흑설탕이라고 해요 그건에서 색깔을 뺀 것이 우리가 먹는 설탕인데 흑설탕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장화 화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 손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진짜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중남미에서 사탕수수를 가져오고 이걸 설탕으로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와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도 사탕수수 농장에 취직한 사람들이잖아요 페루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페루의 농장주들이 배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중국인들을 납치한 거야 납치를 해 납치를 해 노예로 쓰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모르니까 아무 아무 서류나 들이댄 다음에 사인하라고 보면은 나는 평생 거기에서 노예로 산다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야 이 정도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납치 납치 해가지고 마리아 루스호라는 노예선에 태운 다음에 중국을 출발해가지고 남미 페루로 가고 있던 때 일본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마리아 루스호가 일본 앞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쿄항에 잠깐 피신을 해요 정박을 해서 마리아 루스호에 여기에 지금 300명의 중국 노예들이 강조를 끌려와서 타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육지잖아요 지금요 그 끌려왔던 중국인 중에 한 명이 탈출한 거야 탈출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마침 옆에 영국 해군 해병대 군함이었거든요 가가지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영국 그 해병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일인데 옆까지 오셨냐고 말이 안 통하니까 죽는다고 옆에 옆에 진병방 배가 지금 노예선이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해병대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가봤어요 잠깐만 우리 영국 해병인데 이 배 조사 좀 해보자고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페루 노예선 선장이 리카르도란 선장이었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 여기 안에 노예들이 갇혀있다고 하니까 잠깐 우리 조사 좀 해보자고 아 못 들어간다고 네 착 나오라고 영국 해병이 협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조사했어 다행이다 딱 보니까 거의 무슨 뭐 그 짐승치구를 봤던 300명의 중국 노예들이 살려달라고 막 액을 벗고 아 관해서 확대를 했구나 이게 1872년이면요 지구상의 공식적인 마지막 노예 국가였던 미국도 노예제를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노예는 불법이었어 난리가 난 거지 영국 정부가 일본 보고 야 지금 너희 한국에 페루 노예선이 정박을 했는데 이거 일본에서 너희가 처리하라고 우리 영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빠지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영국 일본 너희들이 나름대로 근대화 됐다는 국가니까 하고 빠져요 영국과 페루가 그때 국교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 노예들을 어떻게 할까 놓고 협상을 벌여요 근데 일본 측에서 소극적으로 웬만하면 중국 노예들 여기 일본에 놔두고 가시죠 그냥 했더니 페루가 놀라운 카드를 하나 딱 건너요 일본 너희도 성노예 있지 않냐 게이샤들이요 기생들 너희도 여자를 노예로 부리는 국가 주제에 우리 페루 보고 왜 이러나 저러냐 어차피 너희 쌤쌤이니까 못 본 척하고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받아줬어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을 받아줬어 그래서 300명의 중국 노예들이 페루로 끌려가요 갔어 여기에 페루 정부가 얘기를 한 거죠 그나저나 이 소문이 난 이상 중국에서는 우리가 노예 납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갈래 일본 너희들이 노동자들을 페루에 좀 보내줄래 얘기가 된 거예요 가면 뭐 있는데 지금 그 사탕수수 농장이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보내달라 단 중국처럼 노예 대접은 안 하고 월급을 줄 테니까 어떻게 갈래 그때부터 일본과 페루의 국교가 수립되고 일본인들이 일본에서도 밑바닥 인생이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없던 하식민들이 슬슬 페루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페루에 일본인이 많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와라 그때 넘어갔구나 그중에 한 부부가 건너갔는데 후지모리라는 성의 부부가 건너갔어요 1934년에 이 노예선을 노예선이라기보다는 노동자를 실은 배를 타고 페루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 4명을 낳아 그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알베르토 후지모리라고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1938년에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일본인이고 자기는 일본인이지만 페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페루인으로 살아가요 살아가 나름대로 미국 유학도 갔다 와 유학도 갔다 온 다음에 1988년부터 이 양반이 국립대학교 농과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말빨이 좋았어 이 사람이요 어느 국립대 페루에서 페루 일본은 가본 적도 없어 이 사람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페루 국립 농대 교수를 하다가 말을 잘해가지고 TV 정치쇼 MC를 봤네 페루판 체육이네 프로그램이 페이지가 됐잖아 알았지 시사 프로 진행자 유기형처럼 매끄럽게 진행을 공정하게 페루판 체육입니다 체육자 체육이야 말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과 캐파 이런 걸 아무 소용 없이 국민적 이기가 싹싹 오른 거야 옥시도 한 번 나가봐 한 번 어디에 나가 이번엔 늦었고 다음에 한 번 우리 총선 한번 나가봐요 총선에 나는 바로 대선이지 어디 대선 대선 난 총선은 선언했어요 안 나가기로 영원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바로 대선이지 어느 당으로 나는 그냥 무소속이지 자 지금 최욱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요 오 이야 방송 좀 잘한다 잘한다 바로 대선이야 바로 대선 직행입니다 저는 어제 마침 또 그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아직도 그 얘기 하더라고 쉬우게 돼서 잘 짓내냐고 나 씹는 거야 아니면 조롱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걱정한다기보다 아직도 생각 많이 하더라고 알았어 하여간 하여간 인기가 올라갑니다 2년 동안 정치쇼 토크쇼를 하면서 이 양반의 인지도가 팍팍팍 올라가요 근데 이 양반은 당시에 정치쇼 백도 없고 뒤에 무슨 지지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단지 그냥 말발만 쐬가지고 인기만 올라간 상태였어 근데 마침 그때 페루가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었을 상태였네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알베르트 후지모리가 그걸 딱 캐치한 거야 내가 나가면 승산이 있다 일단 밑죄의 본전이니까 그래가지고 1990년 대선에 출마를 해요 머리를 잘 썼어 이 양반이 TV쇼 진행자다 보니까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캐치를 한 거야 상대편 진영에서는 정말 호화로운 유세를 하고 이럴 때 연예인 불러가지고 유세를 할 때 자기는 트랙터를 모으고 다니면서 유세를 한 거야 좀 소박하게 소박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알베르트 후지모리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일본 사람이지만 저는 페루 사람이에요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려요 당선 돼버렸어 됐어 와 대단하다 1990년도에 알베르트 후지모리 부모님은 일본인들이에요 당선이 됐어 근데 그때 뭐라고 할까 야당 측에서 뭔가 의혹을 제시했어요 페루 헌법상 페루에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이 출마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알베르트 후지모리의 출생기록을 보니까 뭔가 줄을 그어가지고 뭔가 지우는 적이 있는 거야 어 뭐야 그리고 원본을 보니까 알베르트 후지모리 부모가 일본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했을 때 두 명의 자녀와 함께 도착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지운 거야 이걸요 알베르트 후지모리가 부모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 속였나 보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 속이면 안 돼 근데 일단은 여기 싹싹 지워진 다음에 출생 페루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낙선이 됐다면 아니면 대선 기간 중간에 이게 폭로가 됐다면 떨어졌을 건데 그렇겠지 당선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야 아 붙였구나 당선된 다음에 이게 공개가 된 거야 아 하여간 이 양반의 특권 가야지 특권 가야지 특권 가야지 그런 거는 하여간 정치적 기반이 없잖아 지금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국민적 인기 하나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당시 또 하필이면 국회가 여소야대였어 여소야대 여소야대 그러니까 샤사건건 야당이 후지모리 알베르트 대통령의 그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거야 이게 아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옥 씨가 지금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소야대 지금 어 어떻게 할 거야 아 무조건 거북권 행사하지 무조건 무슨 뭐든지 국민을 위하는 법이든 뭐든 다 거북권 행사해버리지 딱 알베르트 후지모리네 싹 다 거북권 행사해 다 거북권 행사해 싹 다 거북권 행사해 이야 이 형 또 국내 정치를 쓰고 뭐래 아니야 아니야 와 내가 또 내가 한번 떠받거든 일부러 싹 다 거북권 행사한 다음에 진짜 거북권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1992년 대통령이 된 2년 후에 계속 야당이 거대 야당이 딴지를 거니까 땡크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로 국회를 밀어버려가지고 해산을 지켜버려요 아이고 폭권이 되네 이 전통이 지금도 있는 거야 지금요 아 그러니까 수 틀림은 군대 동원해가지고 의회 해산이야 지금 아이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6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이고 자 어 국민적 인기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라가 경제가 폭망 상태잖아 네 우리나라 IMF 직전 같이 IMF가 이보시오 알베르토 후지모리 아무리 봤든 지금 국가 부도 직전인데 우리 IMF가 돈 빌려줄까 말까 빌려주시는데 조건이 뭡니까 라고 IMF한테 얘기한 거예요 음 너희나라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다 음 인구를 줄여라 그럼 IMF가 돈 빌려주겠다 음 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 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 만약에 대통령이고 IMF가 인구를 줄여라 라고 조건을 걸었으면 욱신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당장 콘돔 다 불태워 아 줄이라고 했지 콘돔 붙으면 어떡해 아 줄 줄 알아요 아 줄이라고 아 부재국민님 바꾸시구만 그냥 무조건 일단은 다 밤새도록 불 다 켜놔 불 켜도 돼 그리고 문 모두가 다 열어놔 보고 해도 돼 그러면은 그런다고 안 할 거야 형은 콘돔 다 끼고 다니라 그래 평소에도 일상생활의 콘돔 건문의 건문 불 다 켜고 문 열어놓으면 난교가 돼 이게요 아 또 국내정치로 오네 아 뭐야 뭐야 형 왜 그래 국내정치로 오지마 아 나 안 한다니까 왜 난교회차네 네? 참네 국내정치는 하지 말고 이거는 좀 그래 요즘 이수가 됐나봐 국내에서 아 형 그만해 아니 한 한 3명 정도 아면 거기다 세금을 보고 하면 되지 오 병원마다 할당을 한 거예요 불임수술 강제로 시키라고 아 불임수술을 그러니까 그 정관수술을 시켜라 여자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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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러 온 산모 마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 마취한 상태에서 난자를 잘라버린다 아 미쳤네 와 아니 애 낳으러 온 사람한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의사들한테 너희들 3명 4명 5명은 불임수술을 한 다음에 무조건 불법이든 간에 우리한테 정부에 보고하라 시킨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면허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불임수술을 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게 건강이 좋은 수술이거든요 누워보시죠 한 다음에 불법으로 불임수술을 해버리고 와 공포용화다 그럼 IMF는 그거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못 본 척 못 본 척 하지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무려 30만 명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불임수술을 해버려 와 아니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전국민 못 씻고 다니게 해 뭐라고? 얼굴에 화장 못하게 해 남자 머리 감지 말게 해 그러면 누가 잠자리 합니까? 그래도 할 건 다 해 낭치 금지령 키스 못해 자자자 봐봐 그래서 일단 한번 무리수를 뒀어 불법으로 30만 명 불임수술을 했어 지금 끔찍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페루 같은 경우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1기가 끝났어 2기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 연임을 한 거야 이 양반이 지금 3선 연임도 하고 싶은 거야 지금요 그런데 마침 계기가 등장한 거야 1996년에 재선 기간 동안에 페루에 있던 페루에 있던 일본 대사관에 원주민 게릴라 17명이 들어와가지고 인질 700명을 잡는 인질병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일본 대사관에 페루에 있는 주 페루 일본 대사관에 일본 대사관에 마침 그때가 히로이토 일본 왕 생일 잔치였어요 각국 대사들이 다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원영 대사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00명의 하객들과 하객들이 한다 700명의 손님들과 대사들과 각 외교관들이 다 주 페루 일본 대사관에 모여있던 상태였어요 주 일본 대사관에 모여있었어요 이종섭 대사가 있었어? 누구예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코너가 자꾸 헷갈려서 이때 원주민 차별 정책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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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원주민 게릴라들이 딱 보니까 대통령도 일본계고 지금 일본 대사관 안에 700명 이상의 외교관과 관계자들이 모여있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장 게릴라 17명이 일본 대사관에 난입을 해서 빵 그래서 우리나라 이원영 이종섭 대사라고 했나? 아니 아니 우리나라 이원영 대사를 포함해가지고 700명을 다 인증을 다 버린 거야 700명이나? 700명 우리 원주민 차별 금지한다 차별을 철폐하라 이런 식으로 자 안 그러면 30분에 한 명씩 우리가 사살하겠다 한 거예요 우리 이원영 대사도 잡혔었어요 이때 후지모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안에 있는 테러범들 들어라 우리 페루 정부와 알베르토 후지모리 나는 테러범과는 협상을 못한다 협상하지 않겠다 그 많은 많은 희생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협상 안 한다 이 장면이거든요 실제 장면입니까? 실제 장면입니다 와 이거 실제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흰색 입으신 분 지금 방탄 조끼 입고 있는 사람이 후지모리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갔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쇼였어 이게 왜?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기 테러범들이 지금 조준사격을 할 수 있는 저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국가 원수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테러를 진압해야 될 경호부대가 이쪽을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쇼였어 이게 아 삼선해야 되니까 삼선해야 되니까 보여주기로 내가 정말 이렇게 테러와도 맞서 싸우는 그런 용맹한 대통령이란 걸 사진으로 남겨놔라 쇼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테러범들도 약간 아마추어들이었어요 쏜다! 쏜다! 쏴봐 이 새끼들아 대통령한테? 알베르트 후지모리가 약간 기선제압에서 이겼어 쏜다는데 못쏘잖아 이 새끼들 못 쏜다 야! 쏠테문 쏴봐 이 새끼들아 어? 너희랑 협상 안 해? 그러면서 무려 70몇일 며칠 동안 같이 지내요 인질범들이랑 테러범들이랑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서 리마가 여기 페루 수도거든요 너무 인질범들이 떠니까 얘네들이 이제 열몇살 스무살밖에 안 된 애들이었어요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인질범들이 오히려 인질들이 테러범들을 위로해 준 거야 저기 이북의 청년 복면 좀 벗게 왜요? 보니까 내 아들 또래 같은데 왜 고민이 뭔가 그때부터 테러범들이 인질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감옥에 같이 계셔가지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울면서 하필 그때 또 신부님이 인질로 살펴졌었거든요 신부님이 자자자 이리 오시오 인질범들 잠깐 총 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아버지 미사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총 다 내려놓고 그 대사관 안에서 이제 친해졌어 인질범들이랑 인질범들이랑 테러범들이랑 인질들이요 우리 다같이 축구 경기 나갈까? 축구까지 해 거기서 거기서 축구까지 많이 했었는데 자 편 먹자 그쪽은 테러 우리는 테러팀 우리는 인질팀 자 간다 시작 뿡 야 테러팀 슛골 많이 치해졌네 그 안에서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후지모리가 땅굴을 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대사관의 창문들은 다 방탄유리였거든요 아무리 저격범들이 쏴도 총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지모리 대통령이 애들 딱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축구들 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자고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때마다 후지모리가 헬기 띄우고 아 헬기로 이제 감추고 소리를 포크레인은 밑에 팔 때마다 헬기를 띄우고 자 드디어 디데이가 됐어요 계속 축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야 아 축구는 계속하고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판 더 자 이번엔 테러팀이 3대0으로 이겼으니까 이번엔 인질팀 성공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인질팀 슛고린 하고 있는데 뻥 폭탄이 터지면서 그 대사관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헬 사람 괜찮고? 어? 어 폭삭 주저앉으면서 죽긴 많이 죽었어요 아휴 테러범들 전원사살되고 인질들도 약간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일단은 테러가 그렇게 진압이 됐어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후지 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인질들이 죽든 어떤 간에 나는 용감한 대통령으로 3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문제는 그 당시 3선이 이제 그 헌법 위반이었어요 아 요거를 기반으로 개헌을 해버린 거야 아 개헌까지 진짜 그래서 3선 일단 헌법 개헌 성공시켰어 2000년도 그러니까 5년 임기니까 1990년도에서 1995년도 한 번 95년도부터 2000년 한 번 3선 출마를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10년 했으면 됐지 아 그래 잘됐다 특히 야당 측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반발이 심했어요 아 밀어내 뭐라네 돈봉투가 나온 거야 돈봉투? 왜 왜? 돈봉투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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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했는데 소나무야 소나무야 뭐? 뭐야 왜 그래서 뭐 돈봉투 왜 어떻게 어? 얘기해 후지 모리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돈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CCTV 아 이 형 뭐야 진짜 CCTV 잡힌 거야 뭐야 진짜 잡혔다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로 CCTV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전달하는 게 CCTV 잡혀가지고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폭로됐어 폭로됐어 그래서 알베르트 후지 모리가 뭐였는지 알아요? 돈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지 아니라니까 정치 공작이라 그러지 아니야 소나무야 이러다가 마침 그때 그 브루나이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그 경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 참석한다고 비행기 타고 튀어버려요 오 튀어가지고 일본으로 가 도망갔어? 도망갔어 야 도피한 거네 도피했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 자기 아빠 엄마의 그 고국인 일본도 튀어버려요 어 그리고 호주 아니고 일본 맞지 호주 일본 일본이지 호주 아니지 그 일본 호주란다 일본에서 일본 도착했어 도주여가지고 팩스로 페루의 의회에다가 넣어요 사직서 아 진짜로 팩스로 사직서 호주 머리가 대통령 사직 일본에서 도쿄에서요 아 와라시와 나마이와 알베르토 후지 대쓰네 와라시가 사직됐어요 갑자기 넣은 거야 이걸요 페루 국회도 받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이 새끼 미친놈 아니냐 진짜 그래서 사직서 찢어버리고 의회의 의원들 다 모인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구적 도덕성 겨려 그래 정신병자로 찍어가지고 탄핵시켜버려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역사에서 가장 찌질하다 진짜 찌질한 대통령이 했다니까요 아 이게 2000년도에서 이게요 알베르토 후지 일본어를 못해요 일본 사람 일본인이지만 네 혹시 뭐해 도쿄에서 그래서 뭐하냐면 야 나 다시 페루에 가서 대통령 하면 어떻겠냐 또 그 와중에 그래서 2005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에 5년 지난 다음에 슬쩍 건너가 페루로는 못 가고 페루 옆 나라 붙어있는 나라 칠레로 들어가 칠레? 칠레 칠레? 칠레로 들어갔다가 눈치 보고 바로 페루로 들어가려고 일단 칠레로 들어갔는데 칠레 정부가 딱 보니까 미친놈 왔잖아요 얘를 잡아가지고 가택연금시켜버리고요 칠레에서? 네 너 가만히 기다려 너 너 까딱하면 페루로 넘겨버린다 여기서 결정 잘해야 돼 후지모리가요 칠레 정부가 나를 페루에 넘길 수가 있어 놀라운 반전 카드를 던져요 마침 그때 일본에서 총선이 있었거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요 다시 일본으로 가서? 아니 거기서 일단 아 억류 출마? 어 억류 출마 아 억류 출마 그래서 칠레 현지에서 일본 총선의 의원 출마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잠깐 일본도 들어가겠다 일본 정부요 힘 좀 써달라 칠레 보고 나 좀 풀어달라고 그때 일본 정부가 됐고 너희 입국 금지야 입국 금지 시킨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이 실시가 되지만 표를 못 받아가지고 낙선까지 아 못 받았어? 자 이제 칠레 정부가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우리 칠레 땅에서 너 지금 일본 총선 출마한 거냐? 해가지고 바로 얘를 강제로 페루로 넘겨버려요 넘겨받자마자 넘겨받자마자 페루 법원에서 어떻게 됐어? 어 그때 30만 명 불임시킨 거 있잖아요 어 조사해보니까 더 큰 범죄가 있었어 그 10년 임기 동안에 대통령실 직속 비밀 암살단이라는 걸 둬가지고 정적들 수십 명을 다 암살했다는 게 드러나요 와 진짜 나쁜 놈이다 사람까지 죽였어요 아니 진짜 나쁜 놈이야 사람 죽였어요 아 그래서 수십 명의 자국민을 암살한 죄 어 그리고 30만 명을 강제로 불임시킨 죄 등등등으로 징역 25년을 때려버려요 25년? 거의 지금 80대 할아버지 보고 응 그때 이제 후지 몰이가 마지막으로 그 최후 진술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감빵 들어가고 25년 형이란 거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사형판 길이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페루 대부분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정상참작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다시 가석방이 된 상태예요 아 거기도 또 사면복권이 있네 아 하여간 오늘은 실제적으로 일본인 수입을 해봐가지고 국가 지도자로 앉혔다가 나라를 한번 말아먹은 나라 페루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휴 형 근데 친일 거부권 보여주기 쇼 사면 뭐 너 누구랑 엮으려고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걸 왜 또 연결시터인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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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누가 있나 봐 자기 아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있나 봐 왜 차라리 뭐 옥중 출마라든지 이것도 얘기하지 아 송영길로 계속 가려고 여기는 자꾸 용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여기는 송영길로 가려고 그러고 용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네 난 용산인 것 같은데 알간 알베르토 후지몰이라고 해가지고 알베르토 후지몰이라고 해서 정말 찌질했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비슷한가 봐 다 비슷한가 봐 권력자가 됐을 때 어떤 제도는 거의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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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가의 제도로서 떠받치냐 그렇죠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제도로서 또 제지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간 알베르토 후지몰 알간 알베르토 후지몰